인천공항 인천공항 소녀시대입니다 먼저 관세청 개청 40주년과 애견경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 인천공항 홍보대사인 소녀시대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요즘 애완동물이 제2의 반려자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삶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국내 애견인과 관세청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티파미씨 혹시 마약탐지견 보신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저희 그때 가서 시감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행사가 국민여러분과 학생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개들이 실수하더라도 기억도 받으시고요 그러면 관세청과 함께 저희 소녀시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세관 화이팅! 지금은 소녀시대 실제시대 너를 사랑해 사랑해 매일 난 하루종일 네 생각뿐인걸 너도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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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내게 말해줘 나랑 놀라줘 놀라줘 매일 혹시라도 날 혼자 듣지마 너완 어디든 어디든 예 어디든 행복할 거야